와 일반 유물 포션 벨트 이 벨트가 있으면 포션을 더 많이 들고 다닐 수 있어 뭐야 대사 왜케 대사 왜케 왜케임 어이 어이 숟가락이 있으면 손을 안쓰고도 밥을 먹을 수가 있어 뭐냐고 이 물건은 그게 소주 소환술 마지카요테메 환뿌 붕괴 붕괴가 낫지 않을까 개인기 정권수양이랑 개인기랑 같이 잡히면 망함 정권수양 아 어 때리는게 맞을듯 정권수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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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0대 드로스레기 사색 4평 아 아이 뭐야 상 아 프리즘 펀딩 이건 턴 띵살기야 방풍 와 브라보 워라랄 대거 정권수양이랑 일진광풍중에 뭐가 났지 5딜증가 2딜증가니까 광풍을 세번 써야 광풍이 이득이네 광풍 아 48채력 너무 많이 남았는데 평소에 맞춰간 이네 와처치곤 약했다 선신 펀디션이 안좋은 와처 라그나로크 쓸까 리을기옥 음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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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우 격부는 지금은 좀 애매한데 음 아 몰라 뇌 비우고 집어 포션 빠진거 아쉽다 그래 왜 이래야 이래야 포션이 안빠지지 미친 고구마가 사라지는 마술을 보여주는 마술사 왓츠업 아우 16 데미나 맞았네 더 맞네 너무 쎄 전지 충돌강타 써야 내가 안쓰면은 엘리트전 힘들거 같은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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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계산 해봐야겠다 아니 할 필요가 없네 아우 아우 할 필요가 있네 아우 어차피 똑같애 근데 해야될 액션이 바뀌지가 않아 마요 마요 체련 아우 블리트 가는게 나을듯 수비 지우는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니었나 이렇게 쓰는게 아니었나 아우 고구 지켰다 아니 악마요 아 아 길게산하기 너무 힘든데 못참나 저거 길게산이 너무 어려운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숯불갈비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수치를 이용해 숯을 뜨겁게 달궈주세요 제가 더운건 좀 재색이라 에이스 아메리카노 좀 마시고 볼게요 그럼 안녕 안녕 숯불갈비 만들기 너무 쉽구만요 도소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요 두개 들어갔으니까 손절 빼도 되겠네 추월 어 음 아니 이게 뭐야 구레고리 이격분 현실집에 어따어 현실은 빼고주세요 현실은 조금 그러니까 와 24방어 이 정도는 돼야 요새 아닙니까 제련 제련 서주어를 지배로 바꿔주세요 azt 아 아 아 아 아 퍽 퍽 투사가 너무 약해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네네 맨날 이 배속으로 보다가 이렇게 보니 느려 느려 헌신 헌신 광휘 대개 뭐라도 넣어야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고 추월 내놔 잘 모르겠고 추월 추월 이제 슬슬 추월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추월 잘 보다 박스 오예 고마워요 아니 내가 더 고마운 적분 배내야겠는데 아멘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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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아왔구나 아닌가 격분 필요한가? 필요 없지 않음 격분이 필요가 없는데 음 음 핸먹을 거라도 있나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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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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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겨우 부안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엔트로피 민포 필요없잖아.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돈을 때렸어요. 습관이란... 해카 잡아봐야 되는데... 해카 잡아봐야 되는데... 해카 잡아봐요. 오, 실수했다. 실수 넘나마는 것 실수 틱 해도됨 실수 할 수도 있지 과연 다음 보스는 없구나 아니다 있지 아이고 달팽이도 별 문제 없긴 할텐데 까까 얼씨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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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절나빠진다고 이펙트야 이거 마실래? 여름 북포가 맛있단다 근데 이 벨트에 이런거 없지? 펑스텐막대 헌신 헌신 왜게 많이 남아? 와 복마마 이게 방어력이지 봉봉봉봉 와우 어 즐겁다 와 초신속 맞추 하얏스기르 힘사까지 정말 든든하다 심장이 되게 드려운 거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돌진 않지만 심장 엉덩이 더러워 위험했던 거 같기도 하고 아니 오리아르콘 한 한 번 추월차이 독고특 신선함 소주 소환 실패 에너지를 얻습니다 자... 진짜 유물은 가방 어라엘 포션벨트 피단병 정도만 이랬네 이마요 이 추월 진짜 보기만 해도 든든하다 마음이 편안해짐 왓츠헛다봉콘 다시 돌아가는 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RT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